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다양하게 중독 문제를 불러오는 문제들의 원인을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예방과 치유를 할지 각 영역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며 다양한 전문적인 방법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심각해져가고 있는 온라인 불법 도박 중독에 대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대구센터에 이미양 팀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히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대구센터에서 예방팀장을 맡고 있는 이미양입니다. 저희 기관은 개명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대구 지역민들의 도박문제 예방 및 치유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박하면 떠올리는 것이 명절에 가족들끼리 삼삼오 모여서 고스톱 정도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무엇이 도박이죠? 도박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도박의 정의부터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박이란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돈이나 가치 있는 것을 거누는 것을 도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고수돈 말고도 일상생활 중에 흔히 돈을 걸고 가끔 크고 작은 내기들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도박으로 봐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일상생활 속에서 내기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다리 타기, 정신값 내기, 명절에 고수돈, 윷놀이 이런 것들은 대부분 시민들이 도박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소액이라도 작은 돈이라도 돈을 긁게 되면 도박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도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도박을 하지 않으면 될 텐데요. 그게 쉽지 않은 모양이죠? 네.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멈출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중독에 이르게 되면 스스로 의지로 멈추는 것은 힘들게 됩니다. 결국은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박은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DSM-5라는 정신과적 현람이 있습니다. 그게 명확하게 도박장애라고 진단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치료와 도움이 필요한 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도박을 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도박 중독으로 가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과정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처음부터 도박 중독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돈을 따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더 많은 돈을 따고 싶다는 어떤 욕심이 다시 도박을 계속하게 되고 그러면 멈출 수 없게 되고 멈추지 못하고 계속하게 되면 돈을 따기보다는 이런 과정이 계속되면서 결국에는 본전만이라도 찾고 싶다 이런 어떤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 도박을 하게 되고 결국은 중독으로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런 과정이라면 특별한 사람이 중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도박을 접하게 되면 안전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코로나 시대에 불법 온라인 도박이 더욱 성행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고 야외활동에 제한이 있다 보니 휴대폰 사용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법 온라인 도박의 경우에는 휴대폰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언제 어디서나 도박을 할 수 있고 또 불법 온라인 도박에 대한 광고가 SNS 상에서 넘쳐나다 보니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그 의욕을 쉽게 떨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에 상담 오시는 분들의 한 80% 이상이 불법 온라인 도박으로 인해서 문제를 발생되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오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심각한 문제의 도박이 우리가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성인들의 경우 한 번 도박을 경험하게 되면 멈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박 문제의 위험성, 폐해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이 가장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경우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휴대폰으로 도박을 하는지 게임을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냥 도박하고 있구나가 아니고 게임하고 있구나 생각하시고 문제가 실제로 도박 문제가 발생한 후에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가정 내에서는 불법 온라인 도박이 뭔지 예방법이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신다면 우리 자녀와 가족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기반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도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족들의 관심이 그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이미양 팀장님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